음~~냄새 좋다. 누구지? 잘생겼네? 어머! 어! 4번이었네? 최영이 4번이었어.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19금. 그쵸? 언제 왔어요? 아이고 3번이라더니. 소박한 로맨스 좋아하는 거 맞아요? 아 맞아. 여기서도 뭐 할 게 있었는데. 이리 와봐요.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들려나 모르겠네. 아 착 보니까 머리 묶어주는 게 있길래. 가만히 있어봐요. 이렇게 달달해요? 완전 좋은데요. 참 잘했어요. 아 이리 와봐요. 왜 이리 와? 책도 이렇게 봐야 된다던데. 백제 씨 페이지. 응. 여기 있네. 페이지를 넣었어요? 나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. 봐요 또 뭐가 있나. 응. 장보는 것도 있던데. 진짜 여자들은 장보는 게 달달한가? 아우 완전 달달하죠. 남자들이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뭐 먹을지 고민도 하고. 그럼 이따 장보로 갈까요? 진짜요? 신발끈 묶어주기. 이건요? 좋다. 그럼 이건요? 엄마야. 엄마야. 이건 신내. 빚 갚으려고 숙제하는 거 아니죠? 아니면. 본인에서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. 에이. 그럴 리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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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. 녹화일 줄 몰라? 네. 죄송합니다. 무슨 일이야? 용국이 형이 목사관 전화했으면 좋다고. 왜 안 들어오고? 잘 모르겠어. 알았어. 근데 귀찮아요. 오늘 하고 싶은 거. 계속 말하지만 난 19금이 좋아요. 핸드폰 1000살. 신기하다. 아. 아. 나 하루라도 널 못 보면 미칠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. 오랫동안 참아왔던 내 맘 보여줄게. 말만한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